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고1, 고2 학생들 중간고사 끝났고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변하고 싶은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학생들도 있겠지만 소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고1 때 경험했던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1 때 진짜 영어 공부, 영어만 못한 게 아니라 거의 전과목 공부를 다 못했고요. 아마 옛날 케이스를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못했는지. 고1 때 모의고사만 못한 게 아니라 중간고사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해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뭘 해야 돼요? 그게 너무 막막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1 학생이라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며 선생님 저 고1인데요. 벌써 1년 반 가까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왔으면 이제 영어에 한정해서 딱 얘기를 하면요. 이겁니다. 영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뭘 오해하느냐. 학교 중간고사나 아니면 모의고사나 기말고사나 똑같습니다. 영어를 번역과 시험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번역과 시험 아닙니다. 토시 하나 안 빼고 우리말로 옮기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독해력 시험이에요. 그럼 선생님 뭐가 다른 건데요? 말 그대로 번역과 시험은요.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옮기는 게 아니고요. 글을 따라가는 능력입니다. 문장 문장 문장에서 필자가 말하는 거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서 결국에 하나의 질문 안에서 물어본 거에 답을 하는 게 그게 독해력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점 제가 간단한 예시 하나 드릴게요. 아마 제 케이스를 본 학생들은 알 겁니다. 우리말로 한번 해볼게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저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한 세 줄반 나오거든요. 지금 내가 말한 거 다 기억해요? 못합니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탐스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다시 한번.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다 수식어구.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저정적인 시를 쓰는 수식어구. 시인으로 보어 유명하다. 탐스는 시인으로 유명하다예요. 뭐냐면 글을 따라갈 때 수식어구와 뼈대를 구분하면서 있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필자의 의도대로 글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건데 고1, 고2 학생들 대부분이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 제가 고1 때 겪었던 바로 그 문제일 겁니다.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그럼 이거 뭐지? 벌써 쫄아요. 난 이걸 문제 못 풀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일단 단어 몇 개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수능 때 넘어가면요. 질문 하나의 모르는 단어 반드시 나옵니다. 모르는 단어가 세 개, 네 개는 나와요. 근데 질문 하나의 모르는 단어가 세 개, 네 개로 나오면 문제 푸는 데는 전 의장이 없습니다. 왜요? 전체 줄거리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 말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막 세 줄, 네 줄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문제 못 풀어요? 아니요. 수식어구는 도와주는 놈입니다. 뼈대예요. 그래서 뼈대와 수식을 구분해서 뼈대를 따라가는 다시 말하면 키워드를 잡아야 진짜 그 문장을 이해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제를 푸는 거에 한해서 제가 이제 대입 파악을 예시로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면 대입 파악이 질문 하나가 있어요. 토시 하나 안 빼고 전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학생들도 별로 없습니다. 물어보는 것만 답하는 거예요. 뭘 물어보느냐? 제가 오늘 주제문 찾는 방식을 좀 설명드릴게요. 주장문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지문 안에 근거 있다. 아니 근데 학생들이 근거로 문제 안 풀더라고요. 맞잖아요. 저도 고1 때 그랬거든요. 이게 번역과 시험으로 오해한 다음에 꼼꼼하게 해석하면 답이 나올 거라는 꼼꼼하게 해석도 못하면서 근데 나중에 고3님 압니다. 꼼꼼하게 해석이 돼도 답이 안 나옵니다. 뭐냐? 대입 파악은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뭔데?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국어와 영어의 결정적 차이점이 여기 있는데 영어는 주제문을 찾아 놓고 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평균 6개, 7개 문장밖에 없어요. 문장이 짧습니다. 두 번째, 국어에 없는 엄청난 게 있어요. 연결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6개, 7개 문장밖에 못 쓴 영어가 예를 들어 연결어가 필자의 의도를 알리는 장치거든요. 아니, 6문장밖에 못 쓴 영어가 지문도 아까워 죽겠는데 예시를 왜 쓰죠? 너무 중요하니까 예시가 남은 예시 앞 문장은 무조건 주장문입니다. 두 번째, 얘들아 미안해 나 여태까지 쓰레기 말했어. 이제부터 집중해 줄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신해 사실상 이거 100% 주장문이에요. 세 번째, 얼마나 중요하면 6문장밖에 못 쓴 영어가 자기가 자기 말을 요약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요약한데 또는 다시 말해. 국어인 이게 없거든요. 영어는요, 연결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제문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들어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특히나 학교 내신 범위에서 교제 말고 부교제 내용 있죠. 또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 있죠. 그거 나올 때 학생들이 왜 어려워해요? 주제문 찾기 연습이 안 된 거예요. 연결을 딱 주기 때문에 아, 어디가 주제인지 알고 들어갑니다. 근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언어의 공통점인데요. 주어를 가지고 주장문을 알 수는 없어요. 메가스터디는, 공부는 목적어를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햄버거를, 아침밥을 뭐예요? 서술어입니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이에요. 한국 언어는요, 우리말은요 서술어를 어디 쓰죠? 문장 맨 뒤에 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도 그 말 하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뭔 말인지 안다. 우리말은요, 문장을 끝까지 읽어야지만 주장문인 줄 알아요. 근데요, 영어는 서술어, 동사를 어디 쓰죠? 주어, 바르도에 쓰죠. 주어, 동사만 읽으면 보여요. 뭐냐면 여섯 문장밖에 없다며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여섯 번만 읽으면 됩니다. 어디에 주장문이 들어가는지 아는데 명령문, 뭐뭐 해라? 이거 필자의 노골적 주장문입니다. 그 다음 must should have to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건 의미가 같아요.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해석은 다르지만 필자가 자기 글에서 지가 중요하대. 그건 무조건 주장문이에요. 또 for example이 안 나와도 해석상 예시인데요. 예시 앞 문장. 자문자답이라고 해서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 마지막 실험 연구 결과 연구는 뭐뭐를 입증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영어는 구랑 달라서 주제문을 찾고 풀 수가 있다. 그러면 영어에 대해서 제가 오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드릴게 번역과 시험이 아닙니다. 필자가 의도하는 대로 글을 따라간다. 키워드 잡기 또 물어본 거에 답한다. 주제가 뭐니 하나 더 그럼 보여드릴게요. 줄거리를 잡을 때 이거예요. 키워드를 잡는 게 뭐냐면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저도 문제 풀 때 svo 이런 거 안 씁니다.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는 무조건 뼈댑니다. 자 두 번째 수식어구는요. 그렇다고 모든 수식어를 다 빼버리면 해석의 왜곡이 생기거든요. 전 세계 언어의 공통점이에요. 육하원칙입니다. 언제 어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외에 육하원칙만 그 문장 문장을 따라가면 이 글을 이해한 거고요. 특히나 그 중에 언제 어디 어떻게 외에요. 뭐 시간 장소 방법 이후라고 하는데 이거만 놓치지 않으면 무조건 글을 따라가요. 또 이거는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단어수가 나옵니다. a&b나 a.o.b가 나면 앞뒤가 비슷한 말이에요. 반대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모르면 아는 것만 요약을 해도 줄거리 안 놓칩니다. 실전에서 그 다음에 복습할 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3개 이상 뭔가 나열되다 싶게 필자가 막 3개 이상 나열되면 뭐지? 마지막을 강조하고 싶어 양념을 치는 겁니다. 한 4줄짜리 문장 나왔다. 쳐볼게요. 막 글을 막 나열을 해요. 이거 기억 못합니다. 마지막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6평에 나왔던 작년 6평에 있는 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거 단어 다합치면 약 170개 정도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한테 이 170개 단어를 머리에 다 입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는 뭐예요? 줄거리 따라가라. 놓지 말아라. 두 번째 뭐예요? 물어본 것만 답해라. 자 제가 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첫 문장부터 있는 거 아닙니다. 국어랑 달라요. 영어는 주제문을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제가 뭐냐 할 때 무조건 소재는 중요하니까 묶으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나와요? 예를 들어 빨간펜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앞 문장은 필자에 이거 소재기도 하지만 이 글의 주장문입니다. 마지막 문장 결론은 묶어 나와야 돼요. 결론을 묻겠습니다. 많이 올라가네요. 잠깐만요. 좀만 기다려봐요. 자 결론이에요. 근데 어차피 또 빨간펜 들어가게 될 거가 좀 있으며 자 예시 읽을 겁니다. 힘 빼고 한 번만 편하게 예시는 선지에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문장이니까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이 영상은 뭐뭐 이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안 들어가지 나 읽지 말라고 안 했어. 읽어볼 거야. 한 번만 편하게 대충 이런 말이구나 줄거리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때요? 문장 되게 길게 길게 나왔죠. 학생들이 막 세 줄 뭐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이렇게 나오면요. 문장이 길게 길게 나오면 이제 겁나요. 이걸 내가 어떻게 계속해? 아니요.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첫 문장 근거 문장은 무조건 요약을 하셔야 돼. 잡종을 빼야 되거든요. 그럼 볼게요. 우리는 자 어쩌고 투 동사력 나오면 믿는 경향이 있다면 이게 해석적 동사입니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린 믿는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복습할 때는 왜 해야 돼? 호스트 오브가 많은인데 많은은 꾸민는 말이 불과합니다. 뭐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징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또 A&B 앞뒤가 비슷한 말이면 하나만 요약해도 문제없단 말이야. 또 That이야 라고 믿는다. 우리는 복습할 때는 의우셔야 돼. Be free 오브가 없다의 뜻이에요. 자유롭다는 게 없다는 뜻이야. 우리는 대부분 그러한 것들 특징들 얘기하는 겁니다. 특징들 없다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징은 없다고 A&B 비슷한 말이니까 이게 전체예요. 우리가 뭐라고 믿고 있느냐. 우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믿는 거야. 이제 힘 쫙 빼는 거야. 뭘 빼? 여기서 예시 읽지 말라고 안 했어. 한 번 읽고 넘기는 겁니다. 볼게요. 예를 들면 많은 대다수 일반 대중 대다수는 That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보다 지적이며 보다 공정한 마인드며 정신이며 편견 별로 없으며 보다 숙련되어 있다고 휠 뒤에 자동차 휠 뒤에서 평균적인 사람보다 하고 넘겨야 돼. 학생들 10명 중에 7명이 여기서 해석 못했단 말이야. 예시도는 원래부터 없는 거잖아. 원래 행간의 의미는 뭐냐면 자동차의 휠 뭐니? 바퀴 아니에요. 운전대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대는 자동차의 운전대 뒤에서 숙련되다가 뭔지 아니? 운전을 잘 안 한 뜻이에요. 근데 솔직히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근데요. 이런 건 나중에 복습할 때 아 이런 의미도 있나보다 자동차 뒤에 운전대에 숙련되어 있다가 운전을 잘 안 한 뜻인가 보다는 복습할 때 공부하는 거고 문제를 풀 때는 얘는 선제의 영향을 암치단 말이야. 다시 올라가 봐. 주제가 뭐야? 우리는 뭔가 바람직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다 생각을 해. 이것저것 다 잘한다고. 또 힘 빼는 겁니다. 근거 문제 아니에요? 이 현상은 쏘댄용법인데요. 너무도 믿을만하고 너무도 도처에 퍼져 있어서 그것은 알려지게 되었다. 레이크 웝은 효과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또 해석 안 됩니다. 게리슨 테일러의 자 뭐 허구적인 공동체 여자들은 강하며 남자들은 잘생겼으며 모든 아이들은 평균 이상이라고 이거 해석 안 되잖아요. 애프터 애프터가요 이후도 있지만 모모의 이름을 붙인 모모의 이름을 딴도 있어요. 이걸 해석했을까? 아니요. 해석 못한 학생이 훨씬 많아요. 근데요. 근거 문장 아니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줄계때라고 싶으면 모모는 이 현상은 모모다 자 난 비동소에 관해 보호가 너무도 믿을만해서 A&B면 하나만 요약해도 돼? 이 현상 너무도 있을만해서 그것이 뭐다? 알려져 있다. 뭐로? 어쩌고 효과로 알려져 있다. 하고 이거 수식어구야. 아 누구누구 사람의 이름을 딴 거야. 허구 공동체 소설 공동체가 있어요. 야 모든 여자 강하고 남자들은 잘생겼고 아이들은 평균 이상이라고 하는 아니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의 공동체 이름이 있는데 그 공동체 이름이 레이크 워번인데 워버겐인데 기억하지 마. 이러한 걸 어쩌고 효과라고 한다. 하고 넘기는 겁니다. 번효과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제가 뭐예요? 사람들은 평균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믿어요. 예시 패스 이거를 어쩌고 효과라고 해요. 이렇게 글을 따라가는 거고요. 이런 건 복습할 때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무조건 요약합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이게 결론이 아니라 주장문으로 바뀔 거예요. 연구는 자 뭐 백만 명의 고등학교 자 쓰인 영어 3학년 이거 쉬고 보잖아. 백만 명의 고등학교 3학년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연구는 발견했으면 실험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도 주장문이에요.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70%가 생각을 해요. 그들이 난 비도적 안 해. 평균 이상이라고 어디 리더십 능력에 있어서 어? 똑같지 않니?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징이 할 것이다. 생각한다. 70%가 지금 생각하지 않냐. 자기가 평균 이상이라고 리더십 능력에 그리고 단지 2%만 생각해요. 그들이 평균 이하라고 주장문 이제 또 결입니다. 아 이게 주장이네요. 이게 결입니다. 또 힘 빼세요. 복습할 때 외웁니다. 인텀 조브와 관점에서예요. 근데 이거 수식호자리입니다. 능력의 관점에서 이것도 복습할 땐 공부하셔. Get along with가 어울리다 사이좋게 지내다야. 다른 사람과 이것도 또 해석이 안 됐을 거 아니야. 자기가 단호수고 몰랐다고 망한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수식어구만 해석이 어려운 거야.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능력의 관점에서 자 이제 주어들어갑니다. 모든 학생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난 비도서에 관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60%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최고 10%에 있다고. 그리고 25%가 생각합니다. 그들은 최고에 있다고. 얘들아 여기 있는 거 170개 다 다 왜이란 얘기니? 학생들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여기에서 못했고요. 여기에서 못했고요. 여기에서 못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지금? 수식호구 자리와 수식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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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풀어볼까요? 풀 때는 오로지 소재주장 결론이에요. 소재 이자 주장 우리는 믿지 않냐.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다. 또 주장문 연구는 발견했다. 70%의 사람들은 학생들은 생각한다. 그들이 리더십 능력 평균 이상이라고. 단지 2%만 평균 이하라고 생각한다. 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러니까 난 알아.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관점에서의 뜻인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모든 학생들은 생각한다. 그들이 평균 이상이라고. 60%는 생각한다. 최고 10%에 들어간다고. 25%는 생각한다. 그들이 최고라고. 선지 골라볼까? 1번 중요성 긍정적 자기 이미지를 갖는 거의 중요성 리더로서 아니죠. 나온 적 없어요. 2번 우리의 일반적 믿음 됐 가로 읽고요. 데디아이 믿음 우리가 평균 이상이라고 느끼는 어떠니? 점 찍자. 가능하지? 3번 우리의 경향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월해 아니 우리가 우월한 거지. 요 자리가 바뀌었죠. 지금. 4번 이유 우리가 항상 평균 이상으로 애쓰는 이유 나온 적 있니? 없죠. 이게 오답 1등. 5번 위험성 평균의 위험성 뭐야 건전한 사회적 네톡 만드는 게 위험하다고? 나온 적 없잖아요. 2번 어때요? 단어 수거 몰라서 오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복습할 때는 왜 됩니다. 반드시 수식 어구의 도분을 해석 못했다고 해서 오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고1 때 그래서 망했던 케이스거든요. 단어 수거 모르면 문제 접근 못할 거라고 쫄아버린 거예요.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물어보는 것만 답하는 겁니다.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다. 키워드 잡는다. 자 그 다음에 물어본 것만 답한다. 이런 식으로 5월달 마인드를 좀 바꿔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6월달 당연히 기말고사 준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